런쥔이 형, 혜찬이 형은 절대 안 쓸 거야 제민이 형? 제민이 형 뭔가 쓸 수도 있어 그래서 한번 제민이 형 만들어볼게 와, 제민이 형 지금 전화해서 뭐 좋았냐 물어볼까? 호랑이 없어? 와, 제민이 형 진짜 좋아하겠다 저의 에어팟을 붙이고 다닐 예정입니다 그렇지, 오늘 같이 온 제민이 형 제민이 형? 제민이 형이 아마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 망한 것도 있어요 야자수 잘못 붙였죠? 하지만 여기서 닷컵 이건 이제 제민스 나제민스 저는 어저께 방탈출 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같이 가죠 같이 가? 응, 이거 핑크핑크하죠? 약간 제민이 형의 약간 좀 그런 색 같은 걸로 도화해찬이 형 깔 거지? 응 그럼 내가 제민이 형 깔게 좀 창피한 그런 걸로 해줘야겠어 나 봤을 때 제민이 형은 창피할 게 없어 아, 나 솔직히 그렇긴 하다 왜? 제민이 형이 생각할 딸기가 없네 아, 너무 아깝다 아, 제민이 형 단 거 너무 좋아하지 아, 나 이거 진짜 안 보실려고 했었는데 해찬이 형, 좀 좀 바보 런쥔이 형, 귀여워 제민이 형, 이상해 제노 형, 귀여워 투 천러, 바보 투 지성, 짱 자, 그럼 제민이 형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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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그 형의 바이브가 너무 좋았어 제민이 형 쌤 제민이 형 뭔가 요리 잘해 보인다 잘해? 이게 마탕 안 먹어봤구나 근데 그거 진짜 맛있어 진짜 좋아했어요 얘네 제민이 형 쌤 누가 제일 먼저 축하했냐고요? 누가 제일 먼저 축하했지? 지성이 지성이가 우리 지성이가 우리 깜찍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쬐성이가 무려 11시 50? 지성이가 지성이가 11시 50? 지성이가 10시 50? 10시 50? 10시 50? 10시 50? 10시 50? 콘서트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다 기대돼 아무거나 다 기대돼 특히 다 기대돼 특히 다 기대돼 다 기대돼 지금 스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기대돼 그렇습니다 스파일러 요 요 요 사실 약간 제민이 형 약간 이상해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지성이 형의 커플 안 마시면 좋던데 이걸 제가 먼저 샀거든요 지성이가 따로 나왔어요 왜? 아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센스 지성아 저 저 저지를 샀어요 재민이 형 보고 저지를 샀어요 재민이 형 보고 저지를 샀어요 하겠습니다 네 제모 지성이의 청춘은 지성인가 건성인가 지성아 저는 웃겼으니 뭐야? 우장 와우 박 박 박 하나 둘 셋 G G 하나 둘 셋 성 성 성 아 네 lah 아 만점이요 Q. 2018 NCT 우주정복 갑시다 오늘 재민이 형 잘 챙길게요 이거 누구에요? 예? 주성 씨 재민 씨를 좀 챙겨야 되나요? 내 커리어 너무 멀어가지고 주성 씨